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향나는 홍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선물로 받은 홍차입니다 4가지 과일향이 나는 홍차입니다 포장도 예쁘게 자루에 담겨져 있는데요 엄청 귀엽고 앙증맞은 자루에 담겨져 있습니다 빨간 딸기향, 나는 홍차를 마셔보도록 할거에요 차는 검은 빛을 띄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차를 우렸습니다 차를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빛깔도 연한 붉은 빛을 띄고 있네요 실수로 뚜껑을 떨어뜨렸습니다 따끈한 김인아는 홍차 한잔 드세요 좋은마음 예당 아네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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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